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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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전혀 보금이 날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의 모든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속에서 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보금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보금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 되고 보금이 내게 각인뿔이 채질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모든 통로와 비밀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그냥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영적인 사실이 들어있고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무엇보다 승리하는 귀한 축복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있지만 보금이 내 것으로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채질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라는 그게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거시고 예배에 드리는 이 일 속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보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보금이 필요하고 그리소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보금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번 보금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당장 표시 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스며들게 되어 있고 말씀이 내게 각인뿔이 채질되어지는 또 이 보금이 내게 개인화되어지는 이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매일 듣는 가운데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게 되면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나를 통해 만나게 되어질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보금으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반드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금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답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문제, 갈등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보여질 만큼 보금이 개인화되는 이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예배의 생을 거시고 매일 내가 보금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일에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흐름을 보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열두 가지로 망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모든 현장이 그렇고 자세히 보면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돈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우상이 되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열심히 달려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16장 또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과 점술과 미신이란 이 부분이 결국은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고 지금 내게 있는 처해져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이 부분을 통해 얻도록 사단이 문화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갑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정확한 미래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러 가기 때문에 또 그 답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성공들 개인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의 방향을 달려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부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 가도록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현장들을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여러 가지 경제나 문화들을 보면 사실 그 배후에 이런 부분이 문화로 되어진 부분을 통해 모든 경제가 흘러가고 있고 모든 문화들이 이 부분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또 목적들 또 성공을 이룬 후에 우리 개인에게는 올 수밖에 없는 여섯 가지 운명 이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공한 많은 엘리트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많은 것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 속에서 성공을 한 후에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로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세상 현장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속에 빠져 있고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많은 종교 단체들이나 우리 3단체가 현장을 장악하는 비밀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3단체가 다른 세계와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결국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만들고 있고 또 여러 다른 종교 단체들 속에서도 뭔가의 나름대로의 종교의식을 통해 틀린 것인데 개인에 대한 답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 속에서 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른 채 노예 속국포로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들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12가지의 이 망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393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담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138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조금만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현장을 답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 지역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역을 들어갑니다 개인 다락방에 문들이 조금 열려지게 되어서 그 현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그 현장에 함께 우리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조금 도와주고 미션홈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장을 분석하고 또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포럼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오래된 문화들이나 또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예전에 옛날에 그 지역이 논이나 밭이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시로 바뀌게 된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서부터 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가 잘 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또 비가 안 오게 되면 기우제도 지내기도 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게까지 이런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와서 그 현장에서 가장 좋은 날씨에 또 좋은 때에 제사를 지내는 이 부분이 하나의 전통으로 또 하나의 문화를 이어나가는 부분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 이 부분을 포럼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부분일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들 또 문화를 지켜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 이런 부분을 통해 오게 되어질 결과들은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전통이란 이 부분으로 망대가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들을 이렇게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해 다락방이 열려지게 되고 매주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는 그 사역들로 조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어진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분들이 결국은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사역이 되어지고 지금 다락방을 통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해야 될 것은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은 문화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거기에서 시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한 근본과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393의 기도로 그 현장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마 또 왜 393 기도를 말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가볼수록 이게 사실 모든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가 있다면 그 망대를 두고 내가 현장에 393 기도로 또 138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사실 모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과 하는 게 뭐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한 주간 현장을 두고 또 연결되어진 대상자들을 두고 393 기도를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두고 393의 기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393 기도 우리가 있는 현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고 또 영적인 눈으로 사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보다 오히려 현장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고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도 말씀 나왔지만 결국은 영적 싸움을 내가 기도를 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3의 비밀 이 비밀을 통해 현장의 문화로 만들어 놓은 모든 사단의 망대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현장마다 세워나가는 이게 우리가 현장에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93 기도 진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받고 있고 아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까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통해 누리면 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저주를 해결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이게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또 내 삶 속의 임함으로 내 현장이 에덴과 같은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내가 조금만 가지게 될 때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2, 3, 7의 빛을 비추는 응답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 내가 조금만 누리게 되면 나의 모든 과거 그동안의 나의 아픔과 모든 상처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이 내게 최고의 시간표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그냥 두렵고 막막한 미래가 아니라 보장된 축복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가지의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확인하고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망대로 놓은 그 망대 이번 한 주간 그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기도에 대한 이 응답과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현장에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에 대한 답으로 주신 부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부분들 속에 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답으로 보여질 만큼 복음을 개인화시켜 나가기 위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일을 두고 내가 조금만 집중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여기에서 138의 언약 붙잡고 393의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애가 걸어가야 될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증인으로 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비밀 이걸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부분을 위해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것을 전달하고 우리의 랩런트들이 어떠한 현장에 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 가장 먼저 회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살리는 복음 이 연약을 붙잡고 귀한 응답 속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되어질 수 있는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 개인화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사 우리 하나교의 모든 전도자분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현장의 망대를 393의 망대로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